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래서 뭔가 그렇게 튀지 않고 요즘 감성에 좀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산린이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꼭 등산할 때 말고도 그냥 운동할 때는 아니면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아노락 같은 경우는 캥거루 포켓을 통해 파우치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서 부피도 간소화되고 쉽게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챙겨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깅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많은 레깅스를 입어봤는데 이게 되게 신축성이 일단 좋고 그리고 통기성 재질이어서 운동이나 약간 좀 등산 같은 거 할 때에도 되게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레깅스랑 다른 점이 여기 허리 뒷부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간단하게 뭐 카드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신기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옷은 다 갈아입었고 준비물을 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갑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장갑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등산할 때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땀나고 그러면은 다 젖는데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챙기고 선크림 챙기고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돗자리도 그리고 오일을 엄마가 이렇게 많이 잘라주셨어 이거 어차피 다 못 먹고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부추밥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직접 샀어요 그리고 당 떨어질 수 있어서 초콜릿이랑 껌 핸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백이라고 샀 리니백이거든요 넷파에서 나온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여기에는 좀 간단한 거 자주 꺼낼 수 있는 거나 좀 간단한 거 저는 핸드폰 넣을 거고 카드지갑이랑 이거 립스틱 넣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갈게요 여기 안에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 좋네요 엄마가 주셨던 이거는 3단 등산 스틱까지 이거는 친구가 쓰라고 빌려준 고프로 나인입니다 이걸로 많은 영상을 찍고 올게요 산에서 봐요 산에서봐용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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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라 이걸로 일상시키는 사람들도 여기가 현 위치예요.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나? 그래서 100군데까지 여기저기 계란 후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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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ing 앞이 directive 한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평일에 오니까 사람이 없네요 진짜 등산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숨 차요 해가 막 그렇게 쨍쨍하게 비치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등산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저는 지금 하루 째까지 왔어요. 너무 예쁘다. 제가 지금 쉬는 게 네파 스피릿 고어텍스 하이킹어인데 등산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람들이 등산할 때 왜 등산화를 신고 오라는지 알겠어요. 산 자체가 험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목이 되게 부실하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 신발이 너무 가볍고 여기 산이 경사가 심한데는 진짜 심한데 그냥 신발 하나로 중심이 되게 잘 잡히거든요. 그리고 신발이 진짜 기능성인 게 바닥하고 진짜 착 잘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? 접지력이 일단 진짜 좋고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예뻐서 등산할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 잘 신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너무 재밌게 알아요. 이렇게 봤는데 오늘에요. 너무 맛있게 новых 편집을 기억해 보겠습니다. ín심은 정말 나쁜 편이네요? 너무 맛있게 하는 게 진짜 안전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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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500미터 남았는데 계속 기회를 틈타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예전에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등산 많이 했었는데 집 앞에 등산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각 잡고 온 건 처음이여가지고 짠 조금 올라갔더니 소형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너무 예쁘다 이제 다시 정상으로 고양이 아 으 으 으 으 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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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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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너무 힘들어요. 화산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제 200m 정도 남았나?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처음에 왔던 길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. 밤 되니까 여기 북한산 야간 산행 금지라고 나와있네요.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. 그러는 사장님bons 누구를 Bueno? 진짜 청 entertained. 진짜로 매해 wreck존하고 마요. orte梅 almond이 넣은 계jsk 이렇게 fun to come to me. 오늘 이 세상에서 만나요. incorporate 전화 lid